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기초 화학 수학 파이썬 강좌 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8강 되겠구요 인테그레이션 적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으로 적분 어떻게 하는지 저번에 두번째 강좌에서도 했었죠 그때는 이제 미분하고 적분하고 해서 했는데 그때 했던 거 조금 복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12장에 더블 인테그랄 중적분 나오는데 그때 이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아 제가 그 중적분 얘기를 안했어요 그래서 중적분 하면서 적분에 대해서도 보통 그냥 일반 적분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파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 저희가 카페가 있어요 그 네이버 카페 카페.naver.com 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sdguc에 그 보면은 거기 파이턴에서도 제가 이제 조금씩 했었거든요 뭐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화학 수학 가르쳐 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것을 사이파이 사이파이 사이언티픽 파이턴에 있는 그 다른 모조를 써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심파이 저희가 계속 쓰고 있으니까 심파이로 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파이는 보통 이제 심파이 전부 다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심볼 정한다고 그랬죠 xyz equal symbol 가로 열고 이제 작은 따옴표 놓고 xyz 이렇게 해주면 이 컴마 컴마 없습니다 뭐 이렇게 expression 주면은 이제 xyz가 symbol이 되는 거예요 variable 보다는 그렇습니다 differentiation은 저번에 했었고요 expression 뭐 함수식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variable에 대해서 어떤 symbol에 대해서 이제 미분할 건지 하는 그렇게 형식이 있었고요 integrate는 보통 expression 주고 그 어떤 variable에 대해서 어떤 구간에 대해서 구간을 주게 되면 이제 정적분 할 거고요 그렇게 integration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에 여기까지 했었죠 integrate 하는데 fx 함수 꼴 주고 x를 a서부터 b까지 적분한다 하는 건데 이제 중적분 하니까 x와 y의 함수가 되겠죠 이제 그 주는 expression이 그래서 x 이게 이게 먼저 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분 변수에 있어서는 가장 안쪽에 인테그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x가 0부터 y까지 적분하고 y를 a부터 b까지 적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정적분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그 이 심파이에서 하는 것은 symbolic computing 이니까 답도 symbol로 나오게 돼요 근데 symbol로 나와서 이제 원하는 꼴로 물론 변형을 시키면 되죠 그렇게 되는데 숫자로 비교하고자 할 적에 숫자로 값을 내고자 할 적에 메소드 라고 그러죠 dot하고 점하고 eval f 그리고 이제 괄호 열고 닫고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expression이 있고 expression에다 dot하고 eval f를 딱 붙여주면 evaluation f를 딱 function evaluation일 거에요 아마 그러면 그 값을 숫자로 계산해서 숫자를 이렇게 주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자 심파이 사용해서 integration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번에 했던 거에요 인테그랄 이건 이제 저기 1 변수적분 인데 인테그럴 0에서 2까지 x2에 x2- x2 dx 적분하면 보통 이제 취환적분 하죠 x2를 2로 해서 2xdx가 du니까 그렇게 취환하면 이게 인제 1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4 까지 2에 마이너스 u승 dx그러니까 e2-u 이건 그냥 적분되는 거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u로 0에서 4까지 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성이 딱 나오는 건데 심파이 할 경우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from, 심파이, 엑스포트 전부 다 하고 xyz, symbol, definition 했고요 세 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뭐 여기서 세 개 다 썼네요 이거는 안 해도 될 거였지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게 symbol이라고 하는 거 이미 assign을 하니까 사실은 하나만 해도 될 거 같아요 y도 이렇게 assign 하면 symbol로 취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y를 x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define 해주고 이 함수를 integrate y를 여기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0에서 2까지 적분하라 0에서 2까지 적분하라 다른 이런 치원 없이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z가 integral 값이 나옵니다 integrate symbol로 나오겠죠 print z라고 하면 이제 print 값을 내주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하나씩 해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spider editor를 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from sympy from sympy import everything 했어요 그리고 symbol xy g 를 define 했습니다 이렇게 define 했고 자 그러면은 거기까지 define 했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이게 저 펜이 있으면 이제 또 마우스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이제 커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거 import 하는 거 금방 실행이 됐고 다음에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f를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define 했고 in에다가 integrate 했는데 그 f를 여기서 define 한 f를 x에 대해서 0에서 2까지 적분하라 그래서 이제 적분이 되면 in을 프린트 할 거고요 그리고 evaluation까지 해서 값을 그러니까 프린트하고 또 프린트 하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의 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2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에 마이너스 x 4승 마이너스 4승이죠 아까 보니까 2에 2분의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승 아까 우리가 저기 구했을 때처럼 그러니까 그 값은 이렇게 0.4908421 해서 이렇게 나온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다음 것도 다음 것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equal integral 0에서 pi까지 그렇죠 cos 제곱 theta sin theta d theta 이건 이제 보통 cos theta를 x로 치환하면 이게 dx가 마이너스 sin theta d theta니까 이제 sin theta d theta가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고 cos 제곱 수는 x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한값 바한값 바꿔주면 뭐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이제 이거 적분하면 3분의 2가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y를 cos x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sin x로 정리를 해주고 x를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가 아니고 0에서 pi까지 이렇게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건 좀 어떻게 코드를 좀 제가 확인하고서 돌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섹션이거든요 여기서 cos x의 제곱 곱하기 sin x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리어 하는데 0에서 pi까지 0에서 pi까지 아 pi라고 하면 저기 심파이에서는 pi에요 이거는 이제 이미 predefined symbol 이거든요 그래서 integrate f를 x가 x에 대해서 인테리어 할 텐데 0에서 pi까지 그리고 그 접근을 하고 값을 찍고 evaluate 해서 찍고 이건 3분의 2로 이건 3분의 2로 나오고요 3분의 2의 그 분수 값을 소수 값으로 해서 해 줄 겁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 이미 앞에 거를 import를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돌리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로 값이 나오고 0.66666 무한이 갈 거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열 몇 자리까지 가서 7로 해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improper integral 문제였죠 이거 뭐 많이 했던 건데 근데 이거 저기 하는 방법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integral 0에서 무한대까지 2의 minus x의 제곱의 dx 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y를 2의 minus x의 제곱으로 define 하고 그 y를 x가 0에서 무한대야 무한대는 이 오자 0 문자 오자 두 개 그냥 나란히 찍어주면 무한대 심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 하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코드 상에서는 여기 있죠 이 섹션인데 f를 이게 이제 감마 펑션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f가 e에 minus x의 제곱으로 define 했고 f를 integrate x에 x에 대해서 0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다 적분하면 값이 나올 거고 그것을 심볼로 나오니까 이벨레이션 해서 답 슬레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엑스큐션을 시키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2분의 루트 파이 이렇게 나왔죠 2분의 루트 파이로 나왔고 그 값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일러 인테그랄 였어요 이것까지 풀어봤고 오늘 구할 중적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적분 문제가 이제 우리 그 뒤에 연습문제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있는 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dx 인테그랄 0에서 x의 제곱까지 dy 그리고 인테그랄 데가 e 의 x 분의 y 승 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뭐 심파일 쓰는 거고 f 를 익스포넨셜 이거 심파일에 쓴 exp 하게 되면 이게 익스포넨셜 펑션입니다 x 분의 y 이루 줬어요 이렇게 디파인 한 거를 디파인 한 거를 어 먼저 뭐에 대해서 접근 합니까 에 안에 있는 거 먼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가까운 거 0에서 x의 3승까지 y 에 대해서 0에서 x의 3승까지 심볼로 경계를 줄 수가 있어요 상한 하한 값을 x의 3승으로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여기 x에 대해서 0에서 1까지 접근 하겠습니다 접근 결과를 프린트하고 이벨루에이션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상에서 보면 뭐 그냥 마찬가지 간단한데 f는 이게 exp 하고 이게 저기 이게 그 심파이 상에서 exponential 이거든요 x의 y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트 하는데 f에 대해서 인테그레이트 하고 y에 대해서 먼저 0에서 x의 3승까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하면 값이 나오면 그 값을 찍어주고 이벨루에이션에서 찍어주고 자 그렇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게 다섯 번째 섹션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제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방 되죠 그래서 이거 보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에 2에요 2분의 2에요 저기 naturally 그래서 값을 치면 0.355 하나 이렇게 쭉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거 그냥 적분이 쉽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걸 먼저 안 가르쳐 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손으로 일단 풀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이거 뭐 순간에 다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 스스로 할 수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블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요거 12장에 있는 연습문제 그래서 그 12장에 있는 연습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테그랜드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요 먼저 x에 대해서 0부터 y까지 적분하고 그리고 y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이중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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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e 해주고 xyz define 했어요 그리고 함수를 어 sqrt 가 스퀘어 루트 펑션이에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integrate 했는데 f를 integrate 하라 어디서부터 x에 대해서 일단 x에 대해서 0부터 y까지 그리고 y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integrate 하고 값을 찍어주고 심벌로 찍어주고 값을 evaluation 해서 이제 프린트 해달라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그 문젠데 오늘 다룰 문제 그래서 square root 2가 있었다고 그랬죠 square root 2로 f를 정의했고 먼저 xyz 다 지금 define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 다음에 integrate 했는데 f를 x에 대해서 0부터 y까지 y를 0부터 2까지 이렇게 적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찍어주고 evaluation 해서 찍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좀 걸리나요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4배 로그 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혹시 비교를 잘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expression 한 가지 방법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 수가 있을 거고 또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한 낙추긴 한데 짧지만 integral을 simpi 패키지 루틴 불러가지고 수식 쳐주면 바로바로 integration 돼서 나오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중적분 이라든지 미분 캘큘러스 어드밴스트 캘큘러스에서 하는 거 열심히 해서 다 할 줄 아는데 수치적으로 빨리빨리 구하고자 할 때는 또 이제 우리가 코드를 짜서 코드 안에서 이런 것을 운용할 때는 이런 루틴들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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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